안녕하세요. 먼저 더 준비해볼게요. 이런거는 누가 보냐고. 이렇게 사라져요. 너무 짜증나네요. 고구마가 Umayyeee 잠시만요. 이렇게 지냈어요.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이 있는거죠. 가끔 그냥 쓰시면 좋으시네요 그렇지, 그런 분이 왔다고 이렇게 시작했네요 잘생겼어요 너무 남겨 anonym요 여기 지금 시작했네요 여기 지금aucoup WordPress 네 이제 좋은 노른자 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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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해버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